K&N 가지고 있습니다. 오늘 핫했던 종목이죠. 1,235원에 매수를 하셨고 30% 정도 담고 있습니다.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거 오늘 따라잡으신 건지 가지고 계셨던 건지 그걸 여쭤볼 수가 없어서 궁금은 한데 K&N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 오늘 급등을 했었죠. 위원님, 이런 급등주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? 일단 대선 관련해서는 3월, 4월까지 천천히 보셔도 되긴 한데 홍정욱이 대선주자로 보기에는 조금 다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죄송합니다. 일단은 지금 중간선 구간에서 1,235원이면 굉장히 잘 잡으셨는데 일단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으니까 지금 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지금 자리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보다 이거 V자를 만든다고 하거든요. 일반적으로. 차트를 이제 계속 박스 구간에서 가지고 놀다가 한번 이렇게 일부러 좀 꺾어내는 거예요. 장도 증시도 안 좋기도 했지만 꺾고 이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겁을 먹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를 만들긴 했는데 엄청나게 깊이 만들지는 않았지만 상승의 흐름이 한 번쯤은 지속될 것 같은데 일단은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 매수매도를 좀 반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좀 공격적으로 대응하셔서 조금 끌고 가보시면 1,500원, 6,000원짜리까지도 한번 도전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은 됩니다. 다만 그냥 들고 계시기보다는 비중을 그때그때 어느 정도 줄이시고 매수매도 반복하시는 게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투자의 습관이고 좋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